들어가셨나요? 네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멤버들과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감사한 분들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서 항상 멤버들에게 미뤘었는데 외롭게도 저 혼자 있네요 잠시 후에 같이 나와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수만 선생님, 김영민 사장님 그리고 남소영 사장님 정창환 이사님, 한세민 이사님 감사하고요 특이 형 고마워요 고마워요 SM19 분들 다 사랑하고요 고맙고요 우리 매니저 형들 진이 형, 인환이 형 또 의수 형, 태호 형 다들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집에 잘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해요 네, 축하드립니다 네이사 stay